응, 에에에에에에 조심해 하얀 구루 어디 갈게? 또 머리꽁 했다 머리꽁 또 했다 츄야 너 벽에다 머리꽁 지금 두 번이나 했잖아 거기서 소리가 났어? 엄마가 너무 힘들다 엄마 죽겠다 이거 다 이거 뭐니 이거? 너 리모컨 왜 이렇게 반짝거리게 해 놨어? 어구야 아들아 너 또 리모컨 고장 냈구나 아 진짜 조심해 조심해 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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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야 너 또 리모컨 고장 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리모컨이 계속 반짝거리잖아 지금 이게 뭐야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잖아 아유 우리 아들 또 리모컨 하나 하셨네요 어 두 개째인가요 되나? 야 침을 이렇게 미쳐놨어 어구야 리모컨이 재민다 야 너 고장 낸 거 같아 지효야 진짜 미쳤다 지효 난 모른다 엄마는 모르겠다 엄마 청소하는 동안 아주 리모컨을 잘근잘근 두셨구만요 아유 안에 침이 아주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 죽을 거 같아 엄마 청소 청소 설거지하고 청소했더니 너무 힘들어 치료 먹이고 재밌어? 요거? 또 이쪽에 왔으면 놀면 안 돼? 너 이거 불안해서 엄마가 되나 되나 이거 나중에 해봐야지 나중에 해봐야지 빨간불이 계속 깜빡깜빡 거리잖아 지효야 이거 뭔지 몰라 엄마 어쩌냐 지효야 지효야 그거 일어서면 위험해서 엄마가 네 옆에 있는 거야 지금 가자 다른데로 가서 놀면 안 돼? 여기서 꼭 놀아야겠어 지효야 아유 저거 다 됐다 지효야 저 병 다 됐다 아빠 때취 해야겠다 우리 지효 아빠 때취 아빠 때취 할 거야 아빠 때취 할 거야 아빠 때취 할 거야 어디선가 계속 손이 나와 지금 안에 있는 거 같아 지효 이쪽으로 와요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야 이쪽으로 와 거봐 너 그거 잡고 손 위험하니까 음 거기 잡고 썰 거야 안 넘어지겠다 이리 와 여기 와서 놀자 이쁜이야 뭐가 좋아 응 좋아 뭐가 좋아 층쿠야 뭐가 좋아 귀엽게 엄마가 수건 새로 해준 거 아니? 기억이 안 나네 엄마가 마마먹고 수건 새로 해줬어? 엄마 기억이 안 나 지효야 그건 자꾸 서는 거 아니야 이리 와서 놀면 안 돼 지효야 엄마 여기 엄마 좀만 쉬자 이리 와 지효야 이리 와 엄마랑 쉬자 아니 그것은 잡고 서면 넘어질 수도 있는 바로 그것이란다 똥꾸야 엄마 나 여기 너무 궁금하고 궁금하고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 너 맨날 그거 넘었다 이리 와 저기서 놀자 똥꾸야 엄마가 수건 새로 해줬어? 응 새로 안 해줬네 엄마 엄마 먹고 새로 안 해줬네 야 그거 왜 뺄 건데 그거 달려 그거 왜 빼려고 우주주로 가 여기 봐 머리 꽁했잖아 엄마 궁금한 걸 어떡해요 귀여워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머리 꽁꽁하고 손가락 손가락 어떡할 거야 아이고 손가락 이거 어떡할 거야 힘을 얼마나 주는 거야 지금 고맙습니다 여기